갑니다 시작! 휴가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처음으로 애견카페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혼자서 갈 겁니다 근데 마침 나가는 타이밍이 차창빈 씨랑 겹쳐가지고 어? 지금 같이 나가려고요 형 어디가? 나? 엄마 아빠 물어 누나 형 깐프 같아 깐프 이게 뭐야? 깜장푸들 밖을 나왔고요 이제 택시를 탑니다 안녕 택시 타서 다시 끌게요 네 지금 본가로 왔습니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옛날에 스트레이키즈 리얼리티 데뷔 전에 저희 프로그램 찍었을 때 여기서 창빈 형이랑 전화통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 그 방입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음 네 어 이제 곧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을 겁니다 네 내가 나오게 찍어야지 네 얼굴 나오라고? 응 이건 다 뗀 거야? 응 아리랑아 뭐하셨죠? 지금가? 응 지금요 헤어드라이를 쓰면 깰까봐 그냥 여기 앉아서 선풍기로 선풍기로 나잇습니다 최근부터 그 드라마 갯마을차차차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아 지금 그거 심심해서 그냥 다시 보려고요 넷플릭스로 오늘 오랜만에 그리고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갈비찜 아까 점심에 구석기랑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어 내일 생일이라서 어 미역국도 해주셔가지고 미역국도 같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밥 먹고 그냥 쉬고 있어요 흠흠흠 흠흠 드라마를 한 시작해볼까요? 흠흠흠 흠흠흠 뭐야?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야 진짜 제가 원래 드라마를 안 봤는데 알고 있지만 드라마에 이어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클립으로 보다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언제 오셨어? 선생님 아우 나 정신이 없다보니 오신 줄도 몰랐네 아 헉 최하 법을 보내야지 dull 으으음 으음 으으음 먹을 걸 좀 가져가야겠다 지금 야구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서 그걸 보러 가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은 좀 많이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어서 그냥 드라마 보러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끝나 있을 거예요 하이라이트라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하루에 야구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롯데자이언츠 전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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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거 다 끝났나 봐 시원한 고춧가루 존맛 흡수 손에 담가 참기름 아멘 소금 손에 담가 조금만 좀 조금만 여러가지 섞으니까 비주얼이 좀 쫄깃해 보입니다 됐다 완성했습니다 제가 구운 소고기 그리고 야채들 세계 최초 설거지하는 강아지 이거는 가족들이 해준 생일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케이크 뜨거워? 준다 경고